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습관의 시작, 습관의 시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죠? 이친 역시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는 나쁜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 나의 하루가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나쁜 습관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렇듯해 보이죠? 저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계속 이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삶이 정말 좋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작은 행동의 힘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좋은 습관은 의외로 쉽게 행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작은 일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근길에 전 정거장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걷는 거죠. 걸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에 근육을 붙게 해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더 책임져 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아주 사소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 변화입니다. 인생 변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스위치로 작용하는 습관을 하나 찾아내서 습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딱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그럼 약간 시그널 같은 그런 좋은 습관 하나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습관이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셀프 컨설팅을 응용하면 습관화에 굳은 의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뭐 큰 뭐 어마어마한 결심 결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계속 보면서 뭐 스스로를 자꾸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좋은 습관이 결국에는 뇌의 힘까지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의 변화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완전 손두리째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지력은 소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지력은 소모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결심하는 거랑 저녁에 결심하고 달라요. 아침에 결심을 막 했어요. 아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저녁이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것도 물론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지력 자체가 소모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의지력이 100이었다면은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잠자기 전에는 이제 10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럼 이제 내가 의지력이 다 고갈됐으니까 내 의지들을 할 수 없는 내 본능이나 욕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굉장히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이 의지를 아껴서 그 에너지를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의지력이 내가 많이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많이 소모됐어. 애초부터 의지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 작은 행동을 하라는 게 그 의지력의 문턱이랄까요? 그거를 낮춰주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습관의 정착 여러분들이 습관을 뭔가 만드시겠다고 결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해야지 뭘 해내야지 이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겁니다. 정착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먼저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의 목표는 내가 이것을 해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매일같이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잘 누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일이지만 말이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작은 목표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세우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왜? 너무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지력이라는 거는 소모되는 것이다. 단다고요 그게. 건전지처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말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이거 매일 할 수 있나? 꾸준히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500미터만 달려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미터만 달려보자. 500미터? 얼마 안 되죠? 500미터 달려봤는데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200미터로 낮추는 거예요. 200미터도 힘들 수 있겠죠. 그럼 100미터로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다가 며칠 동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미터 너무 쉽네. 혹은 200미터 너무 쉽네. 혹은 500미터 너무 쉽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면 이제 1키로 달려보자. 그래서 1키로 달려봅니다. 근데 또 1키로 달려보기 너무 힘들어. 그럼 다시 500미터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정말 꾸준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말 이거랑 매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 아까 습관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뭐 어떤 성과가 아니라 내 삶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착시키는 거예요. 달리기를 내 삶을 정착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건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셔서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은 아마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의 시작이라는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 정말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